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GT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할인에 앞서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헬기 할인이 된다고 하는 ULP 임무가 추가되었고 신규 총기가 업데이트 되었으며 총 6대의 차량과 헬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프레서 마크2의 플레어 쿨타임과 미사일 조준 등이 너프되었으며 습격과 CEO, 벙커 등 바뀌는 멘트를 문자와 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탭을 누르면 나오는 무기창에서 C키와 V키로 스냅크 방탄복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에서는 다음과 같은 4대의 신규 차량이 업데이트 되었고 이너스 디에티와 페가시 조르소 차량이 30% 할인되고 오셀란 링크스와 남바다티 프로 GT 차량이 40% 샤이스터 디비언트 차량이 50% 할인합니다. 다음으로 남부 세난에서는 브라바도 그린 우드 차량이 추가되었고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 차량이 30% 디클라스 요세미티 차량이 40% 할인됩니다. 그리고 엘리타 스트레블에서는 코나다라는 신규 헬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할인으로는 모든 사무소의 구매와 리노베이션이 40% 할인합니다. 이번 주 달러 및 경험치 이벤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로 나오는 ULP 임무가 2배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포디움의 이동수단은 페가시 리퍼 차량이고 자동차 모임의 경품은 알바닉 VSTR 차량입니다. 경품은 4일 연속으로 최종 1위 이내에 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승 차량으로는 람바다티 프로 GT와 디클라스 요세미티 그리고 샤이스터 디비언트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GT 온라인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